나가면 되나? 갈로스! 알겠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했었지. 이 날씨의 행동에 대한 행동이 없었다면 너의 두려움은 확실하겠군요. 여기도 없네. 아, 은신 강화? 이건가? 아니네. 어, 없어 없어. 이름만 붙어 있네요. 이름만 붙어 있네요. 너는 이제 뭘 할지? 에버글라우스는 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 계약은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갈루스는 그럼 죽은 사람인데 영혼만 남아있네요. 아, 스킬이야. 고맙습니다, 갈루스. 여기 있다. 120초 동안... 자동적으로 은신 중 투명이신다. 나름 좋은데? 그냥 투명한 마음을 배웠네요. 눈이 열어요. 눈으로 걸어. 안녕, 칼라인. 120초면 2분이야. 꽤 긴 거죠? 이제 갈루스는 없어지는구나. 사라졌다. 이게 칼 뭐야? 멋있다. 이거 훔치면... 쭈쭈쭈게 만든 거 아니야? 저장 한번 하자. 어? 훔쳤어. 기분 좋다. 도적 걸 훔치니까. 어? 또 성공했어. 아, 저게 글래스 당검입니까? 이쁘네요. 글래스 세트가 이뻐. 네, 나이팅게일. 뭐지? 나가자. 나이팅게일 홀에서 내 집을 만들었고. 당연히, 스카이림의 도시로도 좀 여길 바랍니다. 그럼 난... 난 어디로 나가라고? 나가게 해줘야지. 이게 나가는 길인가? 이 쪽으로 돌아왔네요. 가라야? 어어... 발음상으로는 가릴... 가르라야... 이렇게 하니까... 카를리아가 맞는 거 같은데? 쓰기엔? 우리나라 영어 표현으로 저장 한번 하고 자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누르셨던 분들 한 번 더 클릭 부탁드리면 아 다시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 웬만한 퀘스트는 이제 굵직한 건 다 했단 말이지 독수리의 검을 찾아볼까 오래 걸릴려나?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아닌데 이걸 해보자 리프튼 가서 델빈한테 저 퍼즐을 주고 오죠 독수리건 금방 가나요? 근데 나한테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지금 퀘스트 중엔 나이팅게일보다 좋은 알이 있나 여기서 덩가드 제가 디엘씨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좋은 활이 있다는데 오리엘의 활인가 아까데네 누가 말씀하셨거든 에오리엘의 활인가 근데 그건 덩가드 디엘씨 돼야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럼 뭐 제작하는 거나 나이팅게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방향이 이쪽인가 오 브린뉴 부역 있네 옷을 갈아입었나 덩가드 디엘씨 그러니까요 덩가드 디엘씨 아니면 별로 좋은 활을 모르겠어 이거 주면 무슨 일이 생기나 델빈한테 어 돈으로 주나 돈으로 주는구나 이것도 돈으로 주나 내가 레전더리 에디션으로 구할걸 그랬어 이렇게 재밌게 할 줄 몰랐죠 처음 구입할 때 부담되더라고 레전더리로 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네 아쉬워요 저도 아니 뭐 지금이라도 레전더리 사는 건 상관없어요 드래곤본하고 나머지 뭐라 그래 디엘씨들이 또 충분한 스토리성이 있다던데 드래곤본 같은 경우에 특히 드래곤본이 스토리가 더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알두인 메인 퀘스트급 그 정도는 돼요 아 그래? 꽤 기네요 그럼 디엘씨도 확장팩이네 거의 드래곤본 같은 경우엔 거의 확장이라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역시 그것까지 구입해야 되나 디엘씨만 좀 짧은 팩이 있음 좋겠는데 그게 없어 다 레전더리로만 되어 있어 12시 넘었습니다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 즐겨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드래곤본은 섬이 생겨요 할만 하겠다 사실 지금 알두인도 안 깬 거야 산적인 하나 잡고 보자 윈드엘룸의 집도 사고 싶은데 지금 돈도 꽤 있어요 17,000원 적은 돈은 아니지 많은 돈도 아니지만 3,000원이 사망하면 영혼을 채워 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고 아 드래곤 그게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겁지 와 지구력 좋다 끝까지 뛸 수 있네 와 지구력 좋다 끝까지 뛸 수 있네 가보자 깰 수 있어야 되는데 드래곤의 위치에 다 안되네 그죠 지구력 높이면 뛸 때 좋아 캐릭터 키우면 기분이 나 우리 왜 디아블로 2 할 때 스테미너 처음에 딸리잖아 못 뛰어가지고 나중 되면 상관없는데 그 기분이지 제련도 지금 없지 않아 올리긴 했는데 이제 50일 목표는 글래스 세트거든요 70까지 올리는 건데 돈 주고 배울까 이게 날 수도 있어 400원 정도던데 아이템을 구해서 올리니까 아 뭐야 다 못 올리더라고 산적 퀘스트 하나 받았지 다 받았나 어 비싸졌다 확 올라갔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올리는데 1580원 사다 가는 게 빠르 싸겠다 거인 처치하는 거냐 잡아줄게 걱정하지마 거인 금방 잡지 거인 얼마 전에도 어저께구나 두 마리 잡았구나 누구 있다 야씨 말이 뛰어가네 야씨 말이 뛰어가네 그냥 가죽군이랑 사서 원래 올려요 평소에는 허허 이것들여 보소 왜 싸우고 있느냐 스카이와이도 깔아야겠다 불편하다 이제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만 깔면 돼 어 됐어 됐어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 저거 뭔데 아니네 엔만큼 맞춰도 되겠네 상당히 높이 날아가네요 맞았다 뭐야 활 왜 날아가 어 야 쟨 저기서 여기를 맞춰 엄청난 실력인데 화살 쏘는 솜씨가 치명은 안 뜨네 너무 먼가 오우 우와 산적들 봐봐 말이 없는 게 낫겠다 말 버려 말 땜에 더 걸려 거기 있어 오지마 또 뛰어 가나? 아니겠지 즐겨찾기가 어 다시 날아갔네 젠장 설이 숨결제 날리고 설이 숨결제 날리고 그렇지 이정도면 돼 칼들자 이벡골드 미친거 아냐 죽고싶나 죽고싶나 당신이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하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는 건 어떨까 미쳤군 미쳤군 안 보일 텐데 잘 보이나 보군 우와 무시했어 내가 너무 내가 너무 무시했어 산적이라고 산적이라고 너무 무시했네요 천재들이다 어 이제 화살 데미지가 아프게 들어오네 애들이 상당히 세네요 이거 저장해나겠다 두 번이나 했어 살 헬 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방에 하 마 Walking 피해는 줬는데 한방은 안 죽었어 아 골치 아프게 결국 또 마리아? 또 마리아랑 싸우는 거야? 취두부미가 더 막혔다 아니 맞으면 경집? 아직 거까지 안 갔나? 찍었을걸요? 네 찍었을 겁니다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찍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다 찍었어요 이거 찍었어 강력한 사격 요거 두 개나 봤습니다 궁술 두 개나 봤는데 궁술부터 올려야겠다 아 연사로 그래 난 기절이 잘 안 걸리더라 그니까 비틀거림이 잘 안 걸리더라 이거 한번 써보자 궁금해 뭐야 은신하면 투명이라며 투명 안 걸렸는데? 은신하면 투명이라며 야 말 어디가 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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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일라고 무리하고 있어 어 비온다 아 일로 못 가네요 높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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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고 싶어서 사람 죽이고 싶어가지고 흐흫 흐흫 여기 한번 깼었었는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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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각됐어 흐흫 해피리오 발각됐어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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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나 보는거 아니야? 타내로 간다 잘 싸운다 마르 싸우라 그래 그러라 그래 지 하고싶은대로 하라 그래 와 오 흐흐흐흐흐흐흐 어어 잠깐만 나 떨어져 여러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 있구나 애들을 저기도 있네요 일로와 의도하지 않았는데 떨어졌어 아니 못 봤을거야 은신 내라 여기 어차피 산적은 지난번에 깼는데 또 뜨네 와 개쎄 데미지가 닳지 않네 어 이거 왜 뒤에서 치면 데미지 더 올라져야되네 아 됐다 은신이 안 걸렸구나 아 아우 저 말 땜에 시끄러워 죽겠어 말이 문제야 마치 닿네 뒤에 들어 올래라 으흠 무시해 무시해 아이 괜히 이상한 애들 꼬여가지고 복잡해졌어 번잡스러워졌어 내려가는 길 어디야 내 퀘스트는 하러 가죠 어련히 하겠지 말이 다 알아싸우겠고 여기 가는 방법은 이쪽으로 가면 안되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올라와야 되네요 마을사랑 다 잡았나 아우 오래걸려 저사람 저사람 달 찌려졌다 빨리 잡자 아 얘 우두머리네 방어력이 남다르네 등 꽂힌거 봐 빨리 잡는게 나 지겨워 됐다 됐다 마이크만 해라 지쳤어 지쳤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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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하지마 거인이나 잡자 돈이나 받자 돈이나 받자 어 뭐야 왜 안맞아 어 뭐야 오늘따라 활이 이렇게 맞는건데 안맞네 어 피했다 야 야 야 야 하하 그것도 뭐 가고 있어 번잡스러워 자이언트나 잡죠 가까운 데였구나 저기있다 저기있다 메모도 있는거 아니야 메모도 있는거 아니야 이거 왜 안 꺼지냐 눈이 눈이 됐다 어 얘만 잡으면 되는구나 어이구 봤다 봤어 봤네 오우 그래픽이 좋은데 어 봤나 오지마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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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됐다 됐다 힘든 데까지 왔어 저거 저거까지 잡아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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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라 어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좋다 위치 좋아 등 긁고 있네 됐죠 오케이 좋아좋아 여기 또 그거 있겠지 상자같은거 이건 뭐지 메모드 치즈 좋은건가 처음 보는거네 오오 동굴 어어 던전이네 네 세드님 리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근데 왜 그건 없지 보석이 없네 보석이 없네 저 안에 있나 자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12시 넘었습니다 진짜 수현 이게 안에 있어서 좋겠는데 복잡한거 아니야 또 치트만 잔뜩 있네 챙길까 가죽 오케이 어 이건 안되네 아 저기있다 아우 기사단 독약 오우 비싸 비싸 소원 마법 어 화이트런 가자 없네 이게 다였어 화이트런 루 합시다 합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